랭가야? 누가 봐도 랭가가 같냐 이거? 누가 봐도 랭가가 같냐 이거? 뭐가 왔다 이거 침착하자 모르겠나 침착하는데 죽었어 침착했는데 죽었어 뭐야 뭐야 랭가야? 침착 거대한 대기만 당황 침착 지수 랭가 진심 랭가 나오죠? 아 반격이 없을텐데 얘 반격때문에 궁을 못썼어 아 자이라 딸피해 유역보소 뭐야 궁이 없네 궁이 없어 궁이 없어 미안해 얘들아 어 내 셀쓴거 같아 미안해 이거 잭슨 이길수 있을까요 필요어? 일받긴한데 하이루 이새끼 타고 이새끼 타고 이중 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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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지고 이새끼야 집에 간다 이새끼야 나는 간다 이새끼야 잘 걸려들어쓰 제대로 걸려들어쓰 Equip 아아 all 그러고 치 아 이새끼들 태 разные 아 근데 스태틱 하나라도 뒤에 좀 잘나온다니까 이제 속성빨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음지 좀 나와 진짜 어 깔끔했어 마지막에도 그냥 뒤졌는데 아